그 안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주석궁이 아닌가 일명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이 혁명의 성지로 성역화한다 이러고 시신을 갖다가 연구 벗어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다 지상에 있는 시설들과 다 연구로 연결돼 있다 지하가 상당히 요새화가 돼 있다 저온 도로가 딱 돼 있으며 북한에 있는 별장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지하 세계가 있는 느낌